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톤의 삶의 심만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장세기 1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제가 제일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모양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식이 부모를 닮으면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에 부모 속에 있는 형상이 그 자식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실 때 몸, 인간, 이 육체는 흙으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영혼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흐르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에 흐르면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닐 모든 걸 다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과 하하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반응을 하면서 내가 벌거벗었음으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고 육체의 중심으로 바뀌어서 인간은 이제 하나의 형상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게 아니고 육체의 지배를 당하고 오히려 만물을 다스리기는 커녕 두려워하고 또 근심 속에 빠지고 수고 속에 빠지고 인간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이제 사는 동안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다른 어떤 것을 준비하고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도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형상은 산영이 되어서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형상 그래서 아담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그거는 끊어질 수 있는 형상이지만 산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도의 형상을 살려주는 영으로서 영원히 죽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한 형상인데 이 참된 예수 그리도의 형상을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또 다른 형상을 받은 사람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리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인데 다 다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삼받고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는 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또 가다 보니까 귀신들인 여자가 찾아와서 여러 날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에는 괴로워하다가 그 귀신을 예수 그리도의 능력으로 내쫓았을 때 귀신이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귀신도 다스리고 모든 걸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들인 여자가 점을 치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면서 점을 치지 않으니까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찾고 예매 깊은 감옥 속에 있었는데 그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언제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아무도 거기서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는데 바울의 마음 속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여기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오신 하나의 마게도냐 나를 불러서 내가 여기 왔고 또 기도처를 구하다가 루디아가 구원 받고 또 귀신이 여자가 찾아와서 이제 그 귀신을 내 쫓은 이유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 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하면서 바울은 매를 맞고 몸은 만신차이가 되어서 정말 고통 속에 거할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신기하게 착구가 풀리고 옥문이 터지면서 이제 메웠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서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가는 과정 속에 풍랑도 만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만났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사도 바울은 다 다스리고 능력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의 다니엘과 다니엘 새 친구도 그들도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잇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리스의 인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도를 본 적은 없지만 장차 그 그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모든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부하사 왕이 꿈을 꾸고 검신상을 세워가지고 절하라 그랬지만 새 친구가 절하지 아니했고 또 다니엘이 사자구리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을 때 그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다니엘을 고발해서 다리 왕에게 자기의 덫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제 그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니엘을 사자구리에 집어넣는 걸 허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다니엘 친구들이 검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너부하사 왕이 야 너 절하면 살려줄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 넣으면 건져주실 것이고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너부하사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온도를 7매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불 속에 데리고 가는 사람은 타져 죽었는데 다니엘 친구들 3명은 전혀 고잎빛도 타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 아들 같은 인자가 있어서 보호하고 나왔을 때 전혀 거슬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서 이 너부하사 왕이 그 다니엘 친구들 앞에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그 사자의 입을 벙하시고 다니엘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참수한 그들을 다시 다리 왕이 집어넣었을 때 사자가 그들의 뼈를 부숴뜨리면서 그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어려움과 한란과 이런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았던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세계를 재패한 지역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지고 이 교회가 세워져서 전 세계를 그리도 안에서 복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을 주님 복주셨고 이 복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뒤로 미국이 성교사님들을 세계에 파송하면서 큰 복을 받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복음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고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다시 미국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교회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립니다 청년들 굿뉴스콜을 통하여 다스리시고 또 음악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서 또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CLF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임방하니 때 온 이슬에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이 복음을 가진 성교회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그리드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종과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내가 한낱 형편없는 육체를 가진 사람인 거기에 마음이 빠져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어떤 형편 속에 있지만 마치 배추벌레 모양만 보고 나비가 될 걸 믿지 않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그러나 배추벌레 속에 나비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제 그 형상이 죽어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그리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 세계를 복음으로 다 다스리고 많은 종교 아래에 있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도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도를 알지 못하고 헛된 철학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족석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모든 그리도인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만물 위에 교회로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리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도와 함께 전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리고 많은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모든 동물들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동물 하나 동물이나 다스리라는 그런 권세로 주신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그냥 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세계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은 마치 내가 이 세 아들 다 있을 만한 내 마음의 합판자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합해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크고 불가능한 일들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켜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전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이 전 세계의 사탄의 권세를 다 다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아들로 모든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도의 피로 사서 드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든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도의 형상에 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